기타카시마 초빈학교 6학년 남아부치 치아키입니다. 저희는 지금부터 소울한 부시와 에델바이스를 연주하겠습니다. 소울한 부시라고 하는 것은 정어리로 흔들 차 넘쳐버리는 구물을 당길 때 힘을 넣으면서 부르는 노래인데요. 이승산 음악입니다. 일본의 많은 초등학교의 운동회나 중학교 고등학교의 체육제나 문화제인데 그 노래의 춤을 만들어 춤춰지고 있습니다. 기타카시마 초등학교에서도 가을 운동회 때 5학년, 6학년이 공연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. 다음으로는 에델바이스라고 하는 곡을 필히 연주를 해드릴 텐데요. 최적의 기타입니다. 이 기타는 이 기타는 이 기타는 이 기타는 이 기타가 중요하다고 합니다. 이 기타는 이 기타는 이 기타에서 리코더에서 연주하겠습니다. 에델바이스라고 하는 꽃말이 있는데요. 꽃말은 소중한 추억입니다. 이 체험을 소중한 추억으로 연주하고 싶어서 이 노래를 선택했습니다. 오늘은 적은 인원이지만 소우랑 부시의 독고이쇼 독고이쇼라고 하는 우리 말하면 구호를 외치는데요. 그 구호를 외칠 때 여러분도 같이 한 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. 이 기타는 이 기타는 이 기타의 춤을 추면서 마음을 담아서 연주하고 고연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바이!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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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